일단 틱테일이랑 공선 위주로 많이 나갈 건데요 제가 제일 처음에 그 처음부터 싸비까지 틱테일 좀 특별히 나갔고 인트로랑 마지막 동전 동료하고 돌리거나 그래서 탈투를 했죠 딱! 네! 쿵! 둘! 셋! 넷! 와아아아 근데 그 재영이 형이 팔이 너무 이렇게나 안 됐으면 좋겠어요 쿵! 둘! 셋! 그 파워 형도 이거 1위를 낳았으면 좋겠어요 예 오케이 쿵! 쿵! 둘! 셋! 그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이 좀 더 1위를 좀 더 강했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정말 재영이 형 느낌이 달라요 다른 사람은 왜 안 가야 돼? 처음부터 확 나가야 될 것 같아요 확실 안 나왔어요 제가 아니고 하! 애매하는데 형 조금 더 좀 더 지금 몸이 힘들어요 좀 많이 당황스러웠어요 사실 너무 사실 답답했어요 의견 제출한 게 많았어서 좀 그런데서 시간이 많이 딜레이 됐던 것 같아서 힘들었습니다 형과 너무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좀 더 정확하게 셋! 넷! 형은 기분 너무 또 너무 기가 형은 좀 힘을 안 줘도 돼요 그냥 일단 일단 우리 다 정선 대형과 같이 집속하고 아 근데 너무 혼자 많이 치여서 그래서 따로 개인 라이프가 있나요? 이렇게 하다가 다들 다 기다리고 있는 건가요? 그냥 해볼게요 셋! 계속 그냥 쭉 갈게요 셋! 넷! 쿵! I'm forgiven! I'm a villain! I'm a 쿵! 이거 쭉 안 표기로 했었잖아요 조금 더 덜 피는 걸로 깨끗한 거 아니면 이렇게 하면 돼요 그냥 계속 익숙하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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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익숙하고 번호구를 디테일 아니면 그냥 이렇게 천연히 징두 징두 마냥 너무 늘어요 늘어요 지금 2시간 남았으니까 번호 채팅하고 익숙한 것과는 좀 더 좋겠어요 디테일보다 완성도 100% 완성했어요 우리 저는 공선 배가 번호 막힌 것도 하고 돌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오케이 갑시다